그렇게 살다가 관 뚜껑 닫힐 때 후회하겠지.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백년도 눈 깜짝할 사이야. 관 뚜껑 닫히자마자 열린 것 같다니까? 그러니까 자네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.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. 돈 때문에 살지 말고. 남의 카드 써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? 뱀파이어만 다야? 뱀파이어만 다냐고! 멸치 말랐으면 아까 경찰 입사에서 헛딱 까말려버리는 건데 진짜. 그 깐 돈 내가 주면 될 것 아닌가. 설마 아니 내가 아무런 대책 없이 저 지하에 들어가 있었을까 봐?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다 마련해 놓은 게 있네. 내 일을 주는 거 다 준비를 해 놨지. 퇴치금바 올려보는 거. 자칫했다가 내가 다 데워 먹을 뻔했구먼. 이게 다 뭐예요? 어르신이 다 모으신 겁니다. 사람이 됐을 때를 대비해 놓는 게 다. 시대가 변해도 금은 안 변한다 이거야. 뭐가 이렇게 많아. 이 위에서 자다간 금도 고르겠어요. 내려놓으시죠. 옆구리의 금도 고릅니다. 대단한 선견 지명이야. 이거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나. 없네? 그 만동이 다 어디로 가? 도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